2017년 3월 2일 몸매불망 기다리던 팀 데스매치맨 민속촌 업데이트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초가집이요 넓은 앞마당을 보니 못사는 집은 아니더구나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 입장이요 자 저 대분으로다가 오늘 또 이 장터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자 이 장터를 접수하러 온 거상 입장이요 아니 이게 웬 말인가 단일 경로 직지 못는 길을 몰라도 사람을 몰라도 여기가 바로 내 길로구나 걷다 보니 상대의 진영이요 옳다구나 접근 등판이 보이는구나 야 너가 거기 가만히 있어 마우스 내려놓고 키보드에서 손 때라 놀아보자 이리저리 명당자자 핏발치는 총알을 힉힉힉힉 하다 보니 대로 한가운데 양킴스나가 나를 보고 섰구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오 한 번만 쏘지마 쏘지마 에라임 모르겄다 눈치 흔들만 꼬인단 쏘 니놈이 갑돌이냐 니놈이 갑순이냐 저롱으로 요리 저롱 보일랑 말랑 안 보일랑 보일랑 쏠까말까 쏠까말까 타이밍 오진다 이제 그만 빼꼼거리고 어디 개잇이야 한 번 보여주겨나 원샷 투샷 끌이 투샷 탄탄창에 삽니다 좋지 이 라인이 헤드라인 내가 바로 가이드라인 어디라니 길을 막고 어서 튀어나가지 못할까 저 멀리 스나가 반짝 원샷 원킬 붙어나보세요 한번 해보자 지금이구나 달려가는데 아이씨가 폭 떨어진다 육차 마스터즈 챌린지 적응력 도전해보어 그렇지 핵은 쓰지 말어